2부에서 계속됩니다. 뭔데? 김벌레 티셔츠를 섭취한 시청자다. 잡아, 당겨. 닭소리를 내는데.. 꿈이었나? 다시 빼기 시작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경찰 신고하십쇼 유산소 한다 폼롤러 긴거 두고 다리 휘두르기 근육 흔들리는거 봐라 스텝박스에 발 타닥타닥 헬로우 바디 푸시업 등 단단 푸시업 이젠 엉덩이 좀 내리고 어깨 앞으로 뺏어 한다 코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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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드니까 등 단단 풀린다 등 주워 코바가 코바가 헉 헉 초안이 안도망가면 잡으러 간다 5 4 3 2 1 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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